에어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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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를 위한 에어새티 에어새티 저희 살롱에는 다양한 모발 컨디션을 가진 고객님들이 찾아오시는데요 요즘에는 염색과 펌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모발이 건조해요. 모발이 많이 건조할수록 손상이 심해지죠 그런데 에어새티는 플라즈마 스폰코트 기능이 있어서 정전기도 일어나지 않고 드라이오 에센스를 바르지 않아도 모발 속부터 수분감이 올라오지니 눈으로 봐도 생기있고 건강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드라이나 스타일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바람 온도 조절이 되더라구요 고객님의 모발 상태에 따라 온도를 직접 조절해야하는 번거로운 가정없이 편안한 케어가 가능했어요. 또 일반 프로용 드라이기보다 가볍고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 덕분에 편안한 만큼 피로도는 낮아지고 헤어 디자이너의 퍼포먼스 능률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에어새티는 드라이 중 손상되는 모발 없이 건강함까지 플러스됐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의 헤어 건강과 헤어 디자이너의 편안함과 손목 건강까지 고려해주는 프로를 위한 드라이기 에어새티는 건강하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고객님의 정보가 이 영상은 수상한 에너지와 수상한 에너지 에어새티